빠르게 다이어트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린푸드가 어떻게 보면 가장 다이어트하면서 도움드릴 수 있는 것이 그린푸드인데요. 바로 키위를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키위도 굉장히 칼로리도 낮고 비타민C나 항산화 영양소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철 없는 세포에 항산화 영양을 공급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다시마는 무엇보다도 식이섬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시마나 식이섬유를 드실 때에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만큼 무엇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물 맞습니다. 물입니다.